화학 반응식 오늘은 화학 반응식을 쓰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학 반응식을 쓰기 전에 우리가 가장 많이 헷갈리는 개념들을 몇 개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원소, 원자, 분자라는 개념에 대해서 매우 많이 헷갈려 합니다. 이 개념들은 글씨도 비슷하고 뜻도 겉으로 봤을 때는 비슷해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개념들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앞으로 수업할 때 큰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분자입니다. 분자는 물질의 특성을 가지는 기본 입자라고 합니다. 봐서는 잘 모르겠죠.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아이돌 그룹 중에 방탄소년단, 트와이스, 비투비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이 그룹은 하나의 그룹이 아니고 각각의 성질을 가진 3개의 서로 다른 그룹입니다. 3개의 분자가 됩니다. 두 번째, 원자입니다. 원자는 물질을 이루는 기본 입자를 얘기하고 여기서 자는 알갱이의 자자로 분자와 원자는 모두 알갱이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원자는 숫자적 개념으로서. 예를 들면 방탄소년단은 몇 개의 알갱이로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7개의 알갱이로 되어 있습니다. 방탄소년단은 구성하고 있는 멤버의 수는 7명입니다. 비투비의 원자는 몇 개일까요? 비투비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도 7명입니다. 트와이스의 원자는 몇일까요? 트와이스를 구성하고 있는 멤버의 수는 9명입니다. 그래서 원자란 분자를 이루고 있는 기본 입자의 숫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알갱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원소의 개념입니다. 원소란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으로 원자랑 다르게 자자가 빠졌습니다. 알갱이가 아니고 종류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아까 방탄소년단은 원자가 몇 개라 했죠? 7개의 원자라고 했는데, 방탄소년단을 구성하고 있는 7명의 사람들이 모두 똑같은 사람입니까? 아니죠. 지금 보시다시피, 진슈가, 제2업, 지민, 비정국, RM, 이렇게 서로 다른, 완전히 다른 사람 7명이 모여서 하나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방탄소년단이 되는 겁니다. 트와이스도 마찬가지로 서로 다른 9명의 종류, 이것은 뭐가 될까요? 그렇죠. 원소가 되겠죠. 그 각각 한 명의 이름들은 바로 원소가 될 것이고, 트와이스라는 분자를 구성하고 있는 멤버 수, 숫자적 개념이기 때문에 이거는 바로 원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원자들이 모여서 하나의 그룹이 뭐가 됩니까? 트와이스가 되겠죠. 이 트와이스는 바로 분자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화학반응식을 쓸 때 정말 중요한 개념입니다. 바로 우리가 원소기호를 외우는 것인데요. 이 내용은 우리가 중학교 2학년에 배웠기 때문에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기율표 20번까지 원소기호와 한글명은 기본으로 외워주셔야지 앞으로 수업할 때 화학반응식을 쓸 수 있겠습니다. 이 주기율표뿐만 아니라 이온식까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지 화학반응식을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학식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화학반응식을 공부한다고 했는데 선생님, 화학식과 화학반응식은 같은 얘기 아닙니까? 라고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화학식이라는 것은 화학물질을 기호로 나타낸 것을 화학식이라고 하고 그 기호를 사용해서 여러가지 물질들의 반응을 식으로 나타내는 것은 바로 화학반응식입니다. 우리가 화학식의 종류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학식은 크게 4개의 종류로 구성이 됩니다. 첫번째는 분자식, 두번째는 실험식, 세번째는 구조식, 네번째는 시성식입니다. 하지만 여기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된 구조식과 시성식은 우리 중학교 친구들 범위에서는 맞지 않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 배우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첫번째 분자식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분자식이란 분자를 이루는 물질, 그러니까 한분자를 이루는 원자의 종류와 수를 나타낸 식입니다. 아까 하나의 분자인 방탄소년단이라고 하면은 그 안에 몇 명이 들어있는지 어떤 사람이 들어있는지 잘 모르죠. 그래서 이것을 한눈에 보기 쉽도록 만든 게 바로 분자식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분자식은 분자의 개수에 따라서 종류가 달라집니다. 첫번째, 일원자 분자입니다. 일원자 분자는 구성원이 하나인데 분자, 성질을 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가수로 치면은 그 솔로, 솔로 가수를 얘기할 수 있겠죠. 아이유나, 박효신 이런 가수들을 대입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헬륨, 네온, 아르곤 이 정도의 분자들은 알갱이가 하나만 있어도 성질을 띠는 일원자 분자에 해당되겠습니다. 자, 두번째는 이원자 분자입니다. 이원자 분자는 원자가 두 개는 돼야지 성질을 띠는 그런 분자입니다. 수소, 산소, 염화수소. 보시면 알갱이가 두 개씩 있습니다. 이 두 개씩 있어서 각자의 성질을 띠게 되는 것이 바로 이원자 분자입니다. 이제 삼원자 분자는 뭔지 잘 알겠죠? 원자가 세 개, 그러니까 알갱이가 세 개에 있어서 성질을 띠게 되는 것이 바로 삼원자 분자입니다. 제일 대표적인 예는 바로 물입니다. 자, 물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화학식은 H2O이고 물이라는 성질을 갖기 위해서는 어떤 원자가 필요합니까? 수소원자 두 개와 산소원자 하나가 붙어 있어야지만은 물이라는 성질을 띠게 됩니다. 그 다음에 고분자인데 고분자라는 것은 원자가 수없이 많이 모여가지고 높을 곳자죠. 많은 원자들이 모여서 성질을 띠게 되는 것이 바로 고분자입니다. 이 고분자 예에는 단백질, DNA, 녹말 등이 있습니다. 지금 이 고분자의 구조는 우리가 배울 수 없기 때문에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고분자는 이런 게 있다라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화학식의 종류 두 번째 실험식입니다. 실험식은 분자를 이루지 않는 물질로 성분원소의 상대적인 결합비로 나타낸 식입니다. 예를 들면 철, 구리, 염화나트륨 있습니다. 염화나트륨은 소금으로 이 염화나트륨의 분자 구조를 보게 되면은 원래는 우리가 염화나트륨 하면 NaCl인데 여기는 나트륨 한 개, 염소 한 개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실제 구조를 보면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이 수백 개, 수천 개가 계속 결합되어 있는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트륨 이온의 개수와 염화 이온의 개수를 쓰려다 보니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냥 1로 표시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 표를 보시면 분자식과 실험식의 차이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물의 분자식은 H2O죠. 자 여기서는 우리가 결합 비율만 보기 때문에 전부 다 약분해서 표현하면 됩니다. 그게 바로 실험식입니다. 그래서 H2O는 약분할 게 없죠. 2와 1이니까. 자 그 다음에 과산화수소는 H2O2인데 수소 두 개와 산소 두 개입니다. 근데 결합 비율이 1대 1이기 때문에 2대 1을 1대 1로 바꿔버리면 과산화수의 실험식은 H5가 됩니다. 그 다음에 아세틸렌도 C2H2이 확 분자식인데 실제 분자식인데 2대 2이기 때문에 1대 1로 약분을 해버리면 실험식은 CH가 됩니다. 벤젠은 C6H6인데 6대 6인데 이것도 결합비로 보면 1대 1이 됩니다. 그래서 실험식은 CH가 됩니다. 포도당은 C6H12O6인데 비율로 치면은 6대 10대 6 약분해서 1대 2대 1. 그래서 포도당의 실험식은 CH2O가 됩니다. 이렇게 실험식은 원자의 종류와 결합 비율만 표시된 식이기 때문에 분자식에서 그 첨자들을 약분해서 표현하면 실험식이 되겠습니다. 화학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하나의 화학식이 있습니다. E-H2O 하고 끝에 1이 써져 있죠. 이 화학식을 보고 나서도 저건 숫자 저건 영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 화학식을 볼 수 있어야지 화학 반응식을 쓸 수가 있습니다. 하나씩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알파벳 대문자 2개가 보이죠. 이거는 우리가 외웠던 원소기호를 바탕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원소가 뭐였죠? 물질을 이루는 알갱이의 종류였습니다. 그럼 여기에 알파벳 대문자 2개가 있다는 것은 H와 O라는 원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종류가 2개입니다. 자 그래서 수소는 빨간색으로 산소는 파란색으로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노란색 글씨 E와 1은 무엇이냐면 원자의 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원자 수는 아래천자 그러니까 아래에 작게 표시된 글자인데 이 숫자 앞에 원자의 N배 그러니까 숫자 개수만큼 곱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H 밑에 아래첨자로 E가 있다는 소리는 뭐죠? 수소가 2개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소 밑에 1이 있다는 것은 산소가 몇 개? 하나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1을 항상 쓰다 보면은 이게 막대기이기 때문에 글씨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1은 표시를 하지 않고 삭제를 해도 된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1은 보통 이렇게 생략을 합니다. 원래는 수소 2개 산소 1개여서 H2O1인데 1을 삭제를 하니까 H2O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수소 2개와 산소 하나가 만나서 하나의 성질을 가지는 분자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H2O로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이 H2O라는 분자 앞에 빨간 글씨로 숫자가 크게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빨간 글씨가 아니지만 H2O 분자 앞에 숫자 E가 써져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분자수로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숫자 뒤에 전체가 N배 됐다는 소리입니다. 뒤에 H2O죠. E라는 숫자 뒤에 H2O가 있죠. 이것은 물분자 2개가 됐다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퀴즈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원소의 개수는 몇 개입니까? 총원자 수는 몇이죠? 분자의 개수는 몇 개죠? 자 첫 번째 원소의 개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원소가 뭐였죠? 그렇죠. 물질이 이루고 있는 기본 성분의 종류였습니다. 종류. 그럼 여기서 종류 몇 개 있습니까? 숫자는 기호가 아니죠. 대문자 H와 대문자 O. 수소와 산소. 그래서 종류는 몇 개입니까? 두 개가 됩니다. 3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자의 개수는 몇 개죠? 분자의 개수는 당연히 저기 앞에 있는 빨간색 글자 E 뒤에가 분자이기 때문에 분자의 개수는 몇 개? 두 개가 되겠습니다. 총원자 수는 한 분자에 수소 두 개와 산소 한 개가 들어있습니다. 한 분자에. 그러면 한 분자의 총 원자 수는 몇 개죠? 알갱이는 총 세 개죠. 그런데 이 분자가 몇 배가 됩니까? 두 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소는 2 곱하기 2 몇? 네 개가 될 것이고 산소는 1이 생략되어 있다고 했으니까 2 곱하기 1이니까 몇 개가 될까요? 두 개가 되겠죠. 총합은 여섯 개가 되겠습니다. 이제 화학변화가 일어나는 과정인 화학반응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학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변화는 전과 후로 나뉘어집니다. 화장 전과 후로 나눠지듯이 변화가 일어날 때는 비포, 애프터가 있습니다. 여기 예시를 보시면 탄소와 산소가 만나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바로 이산화탄소로 변화가 되는 것인데요. 여기서 화학반응에 참여한 물질, 반응 전에 있었던 물질인 탄소와 산소는 반응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반응 후에 생성된 새로운 물질, 여기서 이산화탄소가 바로 뭐가 될까요? 생성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화학반응식이란 뭐냐면 화학반응이 일어나기 전후를 화학식과 기호로 나타내서 한눈에 보기 쉽게 한 것입니다. 이 화학반응식이 없다면 우리나라에서의 반응식, 미국에서의 반응식, 영국에서의 반응식, 나라별로 서로 통일되지 않은 반응식 때문에 엄청나게 혼란을 겪었겠죠. 그래서 이것을 국제적으로 한꺼번에 통일을 시킨 게 바로 화학반응식입니다. 이 화학식 쓰는 방법도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었죠. 대문자와 소문자로 닭이 있습니다. 꼬꼬 닭이 있는데 이 꼬꼬 닭을 불에 닭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렇게 맛있는 치킨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반응이 일어나기 전후로 구별을 하자면 무엇과 무엇을 구별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닭과 불은 따로 존재했었죠. 이거는 반응 전입니다. 그런데 이 닭과 불이 합쳐지니까 뭐가 됐죠? 트럭에서 파는 만원에 세 마리짜리 치킨이 되는 겁니다. 반응물, 생성물. 그래서 반응물과 생성물을 구별할 때는 반응물에서 둘 사이는 뭐로 연결합니까? 플러스로 연결합니다. 그 다음에 반응물과 생성물의 사이는 이렇게 오른쪽 화살표로 구별을 해준다고 했습니다. 수소와 산소가 만나서 물이 되는 반응식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소의 화학식은 뭐죠? H2입니다. 수소는 2원자 분자이기 때문에 원자, 수소 H원자 두 개가 모여서 성질이 띄기 때문에 H2로 씁니다. 산소도 마찬가지로 2원자 분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소원자 O가 두 개가 모여서 O2로서 분자가 되겠습니다. 분자 O2가 되겠습니다. 자 물은 화학식 이것도 외워줘야겠죠? 수소 두 개와 산소 하나가 만나는 H2O가 바로 물 분자식입니다. 자 우리가 화학식을 보면서 얻을 수 있는 정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소 H2 화학식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수소는 몇 개죠? 두 개죠. O2에서 알 수 있는 건 산소는 두 개죠. 그 다음에 H2O에서 알 수 있는 건 수소는 두 개, 산소는 한 개죠. 자 여기서 이제 3단계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개수를 마쳐야 되는데 반응 전 후에 반응물과 생성물의 원자의 개수와 종류는 서로 같아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반응 전에는 수소와 산소 두 개밖에 없죠. 원소가 반응 후에 생성물에도 수소와 산소 두 개밖에 없죠. 그러면 원소의 종류는 같습니다. 자 그러면 원자 알갱이 개수가 서로 같아야 되는데 생성물을 보니까 수소가 두 개고 산소가 한 개요. 그런데 반응물에 수소는 두 개로 똑같은데 뭐가 다르죠? 산소가 두 개입니다. 그러면 개수가 맞지 않잖아요. 반응 전과 후에 갑자기 개수가 줄어버렸어요. 그러면 이거는 맞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맞추기 위해서 이 분자의 개수를 바꿔줘야 되는데 생성물에서 산소가 한 개인데 반응물에서 산소가 두 개이기 때문에 생성물의 전체 두 배로 해줍니다. 선생님 H2O2로 하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H2O2와 H2O2 물질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여기서는 첨자를 바꾸는 게 아니고 분자의 개수를 조절해서 우리가 원자의 개수를 맞춰줍니다. 그래서 이걸 두 배를 하면 수소는 몇 개가 되죠? 수소 네 개, 산소 두 개. 물분자의 두 배를 했기 때문에 저기 앞에 물분자 앞에 2를 써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됐는데 반응물에 산소는 두 개고 생성물에 산소는 두 개. 이제 같아졌죠. 그런데 생성물의 수소가 네 개가 됐는데 반응물은 수소가 두 개가 됐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누구만 조절해주면 되죠? 수소만 두 배로 조절해주면 네 개, 두 개. 반응물과 생성물의 원자의 개수가 같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화학 반응식이 2H2 플러스 O2는 2H2O 이렇게 만들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산소의 숫자가 뭐가 생략됐다고요? 그렇죠. 이렇게 1이 생각되어 있는 겁니다. 이제 화학 반응식을 쓰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학 반응식을 쓰는 법은 아주 단계적으로 하면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0단계가 있습니다. 자, 이 0단계는 선생님이 이전에 알려줬었던 원소기호, 이혼식에 대해서 암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영어 단어 하루에 100개씩 외우잖아요. 그런 학생들 많이 있죠. 그런데 화학 반응식을 쓰기 위해서 필요한 원소기호와 이혼식은 100개 정도만 외우면 끝납니다. 그런데 노력을 하지 않아요. 이 정도만 외우면 여러분들이 화학 같은 경우는 이런 말 하기는 좀 그렇지만 정말 재밌게 할 수 있어요. 딱딱 맞아떨어지거든요. 아직 원소기호와 이혼식에 대해서 잘 모르는 학생들은 그 전에 2학년 거를 복습해서 오시면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1단계입니다. 1단계는 그 전에 0단계가 되었다는 가정하에서 진행하겠습니다. 반응물과 생성물을 무엇으로 표시합니까? 화학식으로 표시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원소기호와 이혼식을 외우고 주어진 화학물질을 화학식으로 표현할 줄 알아야겠죠? 2단계는 반응물은 왼쪽에, 생성물은 오른쪽에, 비포, 애프터를 정확히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물질들 사이가 애매하기 때문에 플러스를 연결합니다. 간혹 마이너스를 쓰는 학생들이 있는데 마이너스는 절대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응물과 생성물의 구분은 오른쪽 화살표로 표시해서 구분을 합니다. 예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란후라이를 날달걀과 활활 타오르는 불이 만나면 뭐가 될까요? 네, 뭐가 일어나죠? 변화가 일어나죠. 그것도 화학변화가 일어납니다. 화학변화가 일어나서 우리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뭐가 되죠? 달걀후라이가 되죠. 날달걀에서 계란후라이가 되는 과정은 화학변화였죠. 3단계입니다. 화살표 양쪽에 있는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같아지도록 화학식 앞에 개수를 붙이는 겁니다. 여기서 I가 아니고 여의 개수입니다. 여기서 개수는 1일 때는 생략을 합니다. 위첨자, 아래첨자도 다 1일 때는 생략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화학반응식 쓰는 법 연습 한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문장을 잘 해석해야 됩니다. 문장에서 물이 수소와 산소로 분해되는 화학반응식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언어적으로 국어적으로 봤을 때 반응 전과 후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물이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물이 반응 전이니까 반응물이 되겠죠. 그 다음에 수소와 산소로 분해되는 이것이 수소와 산소가 바로 뭐가 됩니까? 생성물이 되겠죠. 자, 그래서 0단계는 수소와 산소, 물, 화학식을 아는 것이고 1단계는 반응물과 생성물로 구분하는 거였습니다. 1단계 화학식을 써보겠습니다. 물은 H2O, 수소는 H2O, 산소는 O2. 그리고 반응물과 생성물의 경계는 뭐로 표시한다고요? 이렇게 확 오른쪽 화살표로 구별을 해주고 그 다음에 생성물의 두 사이가 어색하니까 플러스로 연결해주는 겁니다. 마이너스는 없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단계 3단계로 이제 검사 작업입니다. 반응 전과 후에 원소의 종류와 그 다음에 원자의 개수가 서로 같은지 확인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화학식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H2O에는 수소가 2개, 산소가 1개가 들어있겠죠. H2O 앞에 숫자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숫자 1이 생략된 거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소, H2, H2에는 수소가 2개가 들어있겠죠. O2에는 산소가 2개가 들어있겠죠. 그러면 반응 전에는 수소 2개, 산소 1개인데 반응 후에 수소 2개, 산소 2개가 됐습니다. 수소는 같은데 산소 개수가 몇 배가 됐죠? 산소가 2배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반응 전에 산소도 몇 개가 돼야 됩니까? 2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산소 뒤에 2를 붙이면 물질이 달라진다고 했기 때문에 전체의 2배를 시켜줍니다. 그러면은 수소는 4개, 산소는 2개가 되고 H2O 앞에 개수 2가 붙습니다. 그럼 이게 분자가 2개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반응물과 맞춰보려고 했는데 이제 산소는 2개로 갔죠. 근데 이제 수소가 반응 전에는 4개, 반응 후에는 2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를 맞춰주면 됩니까? 수소의 2배를 해서 수소를 4개로 맞춰주면 개수는 H2 앞에 개수 2가 붙게 되고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반응 전과 반응 후에 수소와 산소의 개수가 맞기 때문에 여기서 반응식은 종결되게 됩니다. 그래서 물이 수소와 산소로 분해되는 화학 반응식은 이것이 EH2O와 EH2 플러스 O2로 변하는 게 물이 수소와 산소로 분해되는 화학 반응식이 되겠습니다. 화학 반응식 연습 두 번째입니다. 질소와 수소가 반응해서 암모니아가 생성되는 화학 반응식입니다. 반응물과 생성물로 한번 구별해 보겠습니다. 반응하였기 때문에 반응물은 질소와 수소가 되겠죠. 반응 후에 생성된 것은 글씨가 다 써져 있네요. 암모니아입니다. 반응물은 질소와 수소 생성물은 암모니아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화학식을 써보겠습니다. 질소는 N2 질소도 이원자 분자입니다. 수소는 H2 암모니아의 화학식은 우리가 외워주셔야 됩니다. NH3입니다. 그래서 반응물과 생성물을 화학식을 썼으면 화학 반응식의 양식으로 맞춰줘야겠죠. 반응물과 생성물을 이렇게 오른쪽 화살표로 구별을 하고 반응물은 두 개이기 때문에 둘 사이가 어색해서 플러스로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3단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방금 썼던 화학식을 보고 개수를 맞춰주면 되겠습니다. N2에는 질소가 두 개가 들어있고 H2에는 수소가 두 개가 들어있죠. 그러면 NH3에는 질소가 한 개, 수소가 세 개가 들어있습니다. 자 이제 반응 전과 후에 원소의 종류와 원자의 개수를 맞춰줘야 되는데 반응 전에는 N과 H만 들어있고 반응 후에는 NH 원소의 종류는 같습니다. 원자의 개수를 보겠습니다. 반응 전에는 질소가 두 개인데 반응 후에는 질소가 한 개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무엇을 맞춰줘야 되겠습니까? 생성물, 암모니아를 두 배를 해가지고 질소는 두 개, 수소는 여섯 개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암모니아 분자는 두 개가 되고 앞에 개수 2가 붙겠죠. 그러고 봤더니 이제 질소는 두 개씩 맞는데 수소가 반응물에는 두 개, 생성물에는 여섯 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맞춰주기 위해서 수소의 전체적으로 세 배를 해주면 수소가 총 여섯 개가 되고 수소 기체가 세 배가 되기 때문에 개수를 3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질소는 한 배이기 때문에 1은 생략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반응 전과 후에 원소의 종류와 원자의 개수가 모두 맞기 때문에 여기서 화학 반응식은 N2 플러스 3H2가 2NH3가 되겠습니다. 화학 반응식 연습 세 번째입니다. 메테인과 산소가 반응해서 이산화탄소와 수증기가 생성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입니다. 여기도 말 속에서 다 숨어 있죠. 앞에 있는 메테인과 산소가 반응물이 될 것이고 생성 앞에 있는 이산화탄소와 수증기가 생성물이 될 겁니다. 2단계로 가겠습니다. 2단계에서는 우리가 화학식을 써줘야겠죠. 메테인도 외워야 합니다. 메테인은 CH4입니다. 산소는 O2, 이산화탄소는 CO2. 수증기는 물이 기체 상태로 변한 물이 변하기 때문에 물의 화학식을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H2O. 상태에 대한 표시는 고닷기 때 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반응물과 생성물을 구별하는 것은 오른쪽 화살표로 한다고 했죠. 그 다음에 반응물끼리, 생성물끼리 사이가 애매하기 때문에 플러스로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단계입니다. 이제 또 개수를 맞춰볼 건데 화학식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테인 CH4에서 C1개, H4개라는 정보를 얻을 수 있고요. 산소 O2에서는 O가 2개인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성물 이산화탄소에서 C는 1개, 산소는 2개, 수증기에 H는 2개, 산소는 1개입니다. 그래서 반응물과 생성물의 원소의 종류는 서로 같습니다. 원자의 개수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 개수를 비교를 해보면 우선 반응 전과 후에 탄소의 개수는 서로 1개로 같습니다. 그 다음에 수소의 개수 다르고 산소의 개수도 다릅니다. 여기서 팁은 수소는 한 군데만 들어있고 산소는 두 군데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에 들어있는 것부터 먼저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반응 전에 수소가 4개인데 반 후에 수소는 2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분자를 전체를 2배로 해주면 수소는 4개, 산소는 2개가 되겠죠. 그러면 생성물에 있는 산소의 총 개수는 이산화탄소의 2개, 수중기에서 2개, 합쳐서 총 4개가 될 겁니다. 생성물에는 산소가 2개밖에 없죠. 그러면 뭐만 건드려주면 되겠습니까? 산소 전체를 2배로 해주시면 산소가 4개가 되고 반응 전과 후에 개수가 같게 되겠죠. 그래서 이 반응의 화학식은 CH4 플러스 2O2는 CO2 플러스 2H2O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가 화학식을 쓰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해보았습니다. 오늘 수업 끝. 오늘 수업 끝.